형. 응? 우리 팔굽협에 내기하네. 야, 넌 나한테 안 되지. 어떡해? 넌 나한테 안 되지. 형은 한 번에 100개를 할 수 있는 몸이야. 내기하자. 못 내기. 네? 못 내기. 뭐 걸고 할래요? 뺨한테 맞기. 너 내 뺨 때릴 수 있는 철회기예요, 진짜. 저 얼마나 세게 때릴지 몰라요. 세팅해봐. 형, 진짜 한 번에 500개까지 할 수 있다니까. 뭐, 알아서 하세요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정석. 자세 정석. 안 내면 지니까 바이바이 보. 보. 먼저. 자, 간다. 오케이. 두 개 해야지, 형은.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이제 세 개 해야지. 아 벌써 힘든데? 어? 그래서 무대적 소리가 나는데?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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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. 하나, 둘, 열, 넷, 열 세,洗,洗,洗,洗,洗,洗,洗,洗 洗,洗,洗,洗. 열 여섯 개! 열 여섯 개다! 열 넷! 열 넷! 열 넷! 열 넷! 열 일곱, 열 여덟 열없개 해가지고 뭐하는 거야 열없개 했어요 그래? 열없개 했어요 이제 뺨 때려 뺨 때려? Hold on 기다려, 할 수 있어 왜요? 스무 개 자 여러분 21개를 못하면 저한테 뼈 맞기로 했어요 렛츠고 연장자 무대 이런 거 그냥 이걸로 때려야지 여러분에게 큰 웃음을 선수할게요 쌍뼈도 있네 쌍뼈 한쪽만 때리면 저 혼자 또 하보자 그러면은 봐봐 형이 형이잖아 뺨까지는 맞을 수 없고 왜 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? 어 졌어요? 엉덩이를 원해요 여러분 뺨을 원해요 엉덩이로 원해요 아까 다 세트했거든 뺨 형이 아 바로 찼어 바로 찼어 이거 보고 있는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길어서 안 볼까? 네? 길어서 안 볼까? PD님께서 잘 편집해 줄 거예요 그래 자 봐봐 자 봐봐 팬들이 봤어 형이 얘기하잖아 팬들이 봤어 네 팬들이 봤어 너가 동생 형이 형의 뺨을 슬리퍼로 탁 올려붙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? 막내 라인이 맞춤을 때린다 이거만큼 즐거운 게 어딨어? 위아래가 없는 거야 예능감인데? 여러분 원해요? 안녕 안 원한데 안 원한데 안 원한데 야 슬리퍼 너무 더럽다 인간이 뒤집을게요 굉장히 싫어하고 원장 오오오 오오오 만정이다 오늘의 승부는 제가 이긴 걸 끝났습니다 몬고 끄긴 아쉽지 않아요? 우리 진영 몸 한번 볼래요?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 멋있는데 와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리면 진영 몸이 보이거든요 말하지마 진짜 몸 좋은데 맞지마 사실 저는 비교도 안 돼요 하지마 이런 걸 제가 보여주고 싶지만 이래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기대해도 좋아 안녕